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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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형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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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사람복 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안녕하세요 으 아 아 으 으 으 아 아멘 아멘 페이비 어서 어서 가자 천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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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띠와야 내 띠와야 아니야 또 내 띠와야 내 띠와야 저 혼자 받아 하다 하나님의 여신 znan 은혜잡고 어떤 눈을 열려나 꽃을eria 다가온다 범위에 내 를 헌다섯 이 흐리 흐리 아 아 아니요 어머니 내가 괴리워져 어떡하냐 괴리워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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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콜 안으로 바꿔앉아 네 이놈은 목근혈이 아파가지고 목으로 떴왔네 그래도 목무로 떼와도 노래는 비지게 이어야 되고 청기가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게 뭔지 알아요 여자 각설이 치고 깽가리 소리 그리고 부엌 청기 따라올 여자 각설이 없네 정말로 청기가 이제 봐도 생긴건 겁나게 정신없게 생겼어요 근데 이 소리에 진짜 애매합니다 가락이 하나 틀리잖아요 겁나게 애매해요 가위소리도 마찬가지네 이거를 연습을 하려고 얼마나 피나 나는 걸 이렇게만 쳐도 돼요 모션 그 가락 그 파워 따라올 사람이 없습니다 이 아들을 왜 차고 있는지 알아요 얼마나 차고 있었으면 발목 아직 아파 죽겠어요 다시한번 촬영 다시한번 촬영 정리 저기 북소리 개가리소리 질소리 좋아요 안좋아요 속이 뻥 뚫리네 속이 뻥 뚫려 그런 의미에서 나만 아파르게 돼 마지막 날인데 진짜 양심이 없는거는 알겠어요 우리가 여기 가상사가 국내가 잘된줄 알고 물건을 저렇게 많이 파고 왔고 근데 홀딱 망했잖아 비가 와가지고